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당신이 이 생활에 놓게 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태풍이 되는지 당신은 다른 바퀴이 태어난다 지금 놀랄라 받고 있지요 당신은 다른 바퀴이 태어난다 지금 놀랄라 받고 있지요 우리는 모든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